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사흘 동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태풍은 소멸됐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는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최고 70mm, 중부지방 중심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예상적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분들은 불어난 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서쪽 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시작하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한롱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